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나리자, 피트 엔비디아 급락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정체성, 엔비디아의 역사, 엔비디아의 근간, 이거를 알려면 유튜브에 엔비디아 모나리자 치세요. 이 스틸샷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사람이 아니면 이게 뭔가 하겠죠. 이 영상을 보세요. 15여 년 전에 엔비디아에서 올린 영상이거든요. 이게 뭉크의 절규인가요? 절규 같죠? 모나리자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GPU와 그리고 CPU의 특성을 한 번에 알려주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구성한 기계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CPU와 GPU의 얘, 인터넷 시면 많이 나오죠? 스타크래프트 세대에게 어필하는 예를 들자면 CPU는 질럿이 한 대씩 톡톡톡 치는 거죠. GPU는 저글링 떼들이 달려들어서 한 번에 공격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게 절 연령이나 전 세대에 어울리는 예를 들자면 백종원 선생님이 조리학과 교수님으로 가셔서 앞자리에서 짬뽕을 만듭니다. 그게 CPU고요. GPU는 뭐죠? 조리학과 학생이 100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하나 만드는 거를 따라서 100명이 동시에 100그릇을 만듭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아무리 빨리 만들고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100그릇을 동시에 똑같은 품질로 학생들하고 똑같은 속도의 100그릇을 만들 수는 없죠. 신이 아니니까요. 그게 CPU와 GPU의 차이입니다. 15여 년 전에 CPU를 단 기계는 이 모나리자를 안 그리고 스마일을 그렸습니다. 스마일을 그리는데 CPU는 한 번에 한 점씩밖에 못 찍으니까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서 그 스마일을 만드는데 한참 걸려요. GPU를 탑재한 모나리자는 한 방에 물감을 여러 물감을 싸서 모나리자를 한 방에 나오게 합니다. 이 영상 꼭 찾아보세요. 근데 이때는 무시했죠. 인텔의 CPU 시대였습니다. 윈텔 시대였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의 CPU의 시대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나 그 소프트웨어를 인텔이 너무 하드웨어를 꽉 잡고 있었다 나머지 엔비디아가 아무데도 가지 못한 나머지 그래픽 카드라는 보조 역할을 하는 현재의 그 GPU 이 시대의 화두죠. 이것을 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어느 정도로 역전됐을까요? 이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인텔 9.4 엔비디아 99%입니다. 쌍벽이죠. 인텔이 완전 무시했던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옛날에. 엔비디아가 뜻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지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회사예요. 지금은 누구도 부러워하는 타이틀명에 딱 맞는 회사가 됐죠. 젠슨왕도 시작할 때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인텔과 엔비디아가 쌍벽입니다. 뒤에 삼성전자 3위에 있으니까 매출상으로는 대단하죠. 이러니까 지금 디렘 랜드플래시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지금 파운드린이 시스템 반도체로 나가서 더 크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텔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엔비디아랑 AMD가 쳐나온 거죠. 엔비디아랑 AMD가 인텔한테 엄청 무시를 받던 회사들이었습니다. AMD가 근데 CPU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고 엔비디아는 GPU로 CPU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의 상승률로도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인텔이 매출 순위 매출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률을 볼까요? 상승률이나 성장률을 보면 엔비디아나 AMD가 압도적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외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쓰이는 GPU 어떻게 됐나요? 이만큼에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컴퓨터에 쓰이는 GPU는 컴퓨터가 안 팔리나 줄어들었는데 어디가 늘었어요?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AI에 쓰이는 분석 여기 쓰이는 GPU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성장세가 결국에 엔비디아를 기업명의 뜻 그대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률이나 상승률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요즘에 압도적이죠. 최근에 상승률 82.6%입니다. 뒤늦게 마이크론도 따라 마이크론은 아예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마이크론은 삼성렬이랑 SK하이닉스랑 디렘 낸드플래시를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는 것이고 CPU나 GPU는 머리 두뇌에 해당되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는 거죠.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뒤늦게 들어왔지만 두가울 나타내면서 50일 정도로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요. 나머지는 다 장비 회사들입니다. 오프라이드 머티리어저, 랩리서치 각각 증착 식각 장비의 1위 업체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AMD가 있죠. 엔비디아와 AMD가 결국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이 두 회사였고 브로드컴도 인공지능 시대의 지금 테마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KLA가 있고 여기 퀄컴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뒤늦게 가장 후발로 올랐죠.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률 82.6으로 압도적인데 문제는 이 PER이 74.9입니다. AMD는 341.5배예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 이익을 회수하려면 341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인기가 높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가 있어야죠. 정도가. 우리가 무조건 PER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교과서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PER이 높고 PBR이 높다는 거는 인기가 높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는 건데 PER, PBR이 낮은 업체들을 보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사회에서 그런 만약에 정말 지능 속에 진주가 있다면 다 달려들어서 캐죠. SNS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지능 속에 진주가 저기 있다. 누가 외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캐버리겠죠. 그런데도 PER, PBR이 낮다는 건 뭐죠? 그냥 그 정도 인기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PER, PBR이 낮다는 게 저평가가 아닙니다. PER, PBR이 낮다는 거를 저 PBR, 저 퍼즐을 무슨 저기 저평가주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착오적인 생각이죠. 큰일 나죠. 근데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74.9나 341점과 인기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지금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사람 아니, 평균 목폭계를 보시죠. 평균 목폭가가 지금 아직도 1,004.9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1,004.9이에요. 그래서 1,000비디아 얘기기가 나온 것이고 이건 아직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마이너스 10%가 빠졌고 이것뿐만 아니죠. AMD, 슈퍼마이코컷 컴퓨터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주말에 계속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핵심 라인들을 걱정하실 텐데 엔비디아 핵심 라인이 아무래도 그동안 아까 보여드린 대로 PER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죠. 엔비디아 핵심 라인업 특히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SK하이닉스가 TSMC와의 협업을 발표했잖아요. 2026년 양산 예정인 6세대 HBM4를 개발하는데 같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TSMC는 또 완전 다른데죠. 엔비디아는 뭡니까? 엔비디아는 펜리스예요. 펜리스, 공장이 없다. 공장이 없어요.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죠. 설계도를 그려서 TSMC에 맡기면 TSMC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TSMC와 엔비디아는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것이죠. SK하이닉스는 HBM으로 뜬 거죠. 원래 예전에는 와이어 본딩이라고 바깥으로 금속 배선을 연결했죠. 우리 반도체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이런 거 연결하고 있는데 거미 다리처럼 금속 배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결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연결할 수 있겠어요. 좁아지면 더 이상 연결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실리콘 관통장국이라고 이 사이를 뚫어서 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가 HBM 점유율 1입니다. 지금 빨리 넘어가겠네요. 뒤로 넘어가면 SK하이닉스가 HBM 점유율 1인데 이거는 코어스라는 TSMC의 기술인데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50%의 점유율 2022년 50%, 40%, 10%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지금 4%, 6%에서 3%, 5%로 줄어드는 것으로 트렌드포스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비슷한 흐름으로 비등비등하게 가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일단은. 뒤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뒤에 보면 됩니다. 이건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 거고요. 이게 언제 들어왔나 이겁니다. 두 번째 화면에 넘어가면 HBM3에서 이랬던 거고요. 뒤에 넘어가면 HBM3E로 왔더니 마이크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두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25일 날 있는데 25일 날 있는데 지금 화면은 그냥 안 나오니까요. 지금 SK하이닉스 25일 날 오전 9시에 1분기 확정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을 합니다. 이게 작년 올해 1분기 전에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여기 나오죠. 이제 흑자로 진행된 지가 한 분기가 됐고요. 이번에 흑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지금 뒤에 올해 2, 3, 4분기가 엄청나게 좋게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들 올라갑니다. 매출액은 저기 올해 이때 작년 2분기부터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업이 흑자난 지는 지금 한 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AMD,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전부 다 지금 과열권에 있다가 과열권의 보조지표가 벗어나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예를 들어 그 전에 고점 추세선이라든가 전저점이라든가 혹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10개월선 월봉에서 10개월선이 지금 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실적보다 주가가 훨씬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뚝심 투자자들을 위한 응원의 노래를 한 구절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까지 사랑한 거야 감사합니다. 아멘